떡국을 끓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9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황금 돼지에 새해가 밝았습니다 떡이 막 밑에 달라붙었네요 소고기 넣고 색깔이 보라색빛이 나는 이런 무가 있어서 무를 한번 넣어봤는데 색깔이 뭐 예쁘네요 다 끓였거든요 쭈꾸도 넣고 쭈꾸도 넣고 마무리해서 떡국 먹고 한살 먹겠습니다 나이는 왜 먹인건지 나이는 누가 만든건지 참 색깔이 예쁜 떡국이 됐네요 조금씩 넣어봤는데 물을 끄고 불을 끄고 물을 끄고 물을 끄고 물을 끄고 물을 끄고 물을 끄고 물을 끄고 물이 끄고 두껑 côté 물을 걸어봐 엄마가 몇 개 쓰대, 먹었지 색깔이 특이해 그 누나가 가져온 무 중에 이런 색깔 있는 무가 있더라고 빨간 무 넣어봤어 물이요? 호루고루 있네 바지를.. 바지를 목에 걸쳤어? 어깨에 있어요 잘 어울리네? 바지인데? 맛있어 바지를 입은 게 개라서 못 입겄어 조끼 같아 야 저.. 저놈은 왜 이렇게 막 털이 벌벌하냐 털 봐줘 추운 데에 사는 게 추운 데에 사는 게 몸을 뽑아야겠다 안 너무 그람지 않냐 아니 추운 데에 사는 저게 돼지들은 거 아이고 세상에 뭐야 저게 돼지요? 그래 아마 양같이 생겼어 파마한 것 같네 파마한 것 같네 파마한 것 같아요 추운 데에 살아서 저렇게 됐나? 털이 하나도 없는 돼지도 있었어 아까 근데 코끼리처럼 상아가 이빨이잖아 뜨거 이렇게도 나고 요거 콧잔등에도 이렇게 두 개 나오고 뿌리 이빨이 아 돼지해니까 돼지에 대해서 어 돼지에 대해서 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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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류에 대해서 올해가 돼지해니까 수도 없어 그냥 종류가 웃기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예쁘다 색깔 자 여러분 뭔가 종류가 수도 없어 떡국 드시고 한 살 더 드세요 네 예쁜 붉은 붉은 무가 들어간 색깔이 예쁘다 이거랑 먹으면 이거 미쳤어 엄마 참나물 오 얘네들 옛날에 TV 양테나 같은거 들고 추적장치 찾아다녀 음 좀 풍겹다 호국노 가져올까? 응 나는 짠데 짠? 응 어떻게 너네 짜? 짠사람 안 넣으면 되지 짠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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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어 짠짠? 짠짠? 새끼야 새끼 장장님 먹었던게 그거 못 붙여줬거든 멧돼지 아니야? 돼지 종류지 여러가지여 되게 작다 근데 얘는 엄청 작다 쥬가 쥐같이 생겼네 쥐 귀엽다 두마리만 남는 돼지가 있지 어떤 누나? 여러 마리나 다섯 마리나 데려 별 돼지가 다 있구만 바다로 들어간다, 이 개. 얘는 수적장도 달렸는데, 뒤에서 꽂은 게. 진짜 별로다. 깨끗하다. 엄청 깨끗하다. 와, 수영하네, 돼지가. 신기하다. 형, 앉아있어. 먹을 거 주나? 잘한다, 이. 봐봐. 어, 수영하잖아. 발 안 닿아. 먹을 거 달라고 하는가 보다, 관광객한테. 오, 진짜야. 네 말이 맛있어. 먹을 거 달라고 하는가 보다. 뭐, 관광객들이 뱉다고 들어가서 줘. 봐봐. 빵 같은 거. 오. 똑똑하네. 넓다고 손을 펴줘다. 이렇게 칸을 마구, 큰 칸 이렇게 마구 나갖고 사람 왜 이렇게 막 짭짠이 막. 그런 것들을 해놓고 밥통 올라왔는데, 귀신같이 가서 따져서 먹어. 빙그릇 있는데, 여기 또 가다니어. 남새를 다 한대. 같이 누라. 아, 사람 들어오고 수영하고. 사람하고 같이 누네. 그 섬인데. 배가 들어오면 와갖고, 기다리고 있다가 물속에 들어가갖고, 받아 보낸다. 돼지가 수영하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. 이거. 하트야, 사람하고. 신기하네. . як 줄은놈에र. 공ener 예削, 쓰레상 이빨이 하나도 supporting, 좋아 끄긴 caregiver. 그리고 또, 쎼! 배가 Shuey Moshe ziem题 нек이러고 이 Californian의wand 여5000원. 셀바닥이 아파서 이거 만들어 셀바닥 둘러끄지 뭐죠? 먹다가 씹었어 셀바닥을? 떡볶이 많이 있어 떡볶이 있어? 떡볶이 있어? 밑에 고기 까라뇨 중에 고기랑 많이 있고 떡볶이 너무 맛나네 맛있지? 잘 만들었대 간이 맛있네 멸시를 뜯었어 드襟.. 떡볶이 떡볶이 호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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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부도 이렇게 자잘하게 이쁘게 저럴까? 그래 첫날이잖아 참 오늘 그게 그래서 그 얘기한거야 노루가 돼지 감금돼지 감금돼지 이게 그 무야 무 따가워 음 동등 100원짜리, 50원짜리, 소원짜리 가지고 있어 500원짜리 두 번 만든 것 같다 떡국 끓는가? 대만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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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맛 이쁘게 좌우 끝난다 이거 우와 밥, 바가지 진짜 크다 저거 길쭉한 거 이거 봐야죠 말이 대단 말이야 마을 해갔네 뭘 먹냐 고추 멸초 손은 쓸건데 아이고 씨 후회야 물어봐 이랬어 굿들 안이 갖고 놔 말이 없고 그 뭐지 갖고 가면 닥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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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어주면 굿어야 잘 틀어졌네 한 살 먹었어 한 살 먹었어 먹지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한 살 먹게 주는데 안 먹지 아 휴장이, 휴장이 재미있대 키 바지 안뇽 10년 반에 늘려면 더운데 일장님 누구야? 11년이 10년에서 더 잘한게 하라고 할게 10년 전 떡볶이 나왔다 황달이 부러지네 황달이 부러져 황달이 부러져 돼지고기 맛있겠다 은이 그런지 밑쪽쪽이래 두부에 양념 간장 허치해야 돼 여기다 쭉쭉 끓여야지 한 달 안 먹으려고 떡볶이 안 잡순데? 눈 놀라고 저거 큰 거 떡볶이 안 먹어? 떡볶이 안 먹으면 떡볶이 안 먹어야겠다 정답이야 정답 아하 짱이야 유쌍? 형랑? 묶어서 던지도 못하네 뭐야 뭐야 그냥 덴덴덴모가 나가고 있어 네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진짜 잘 먹었다 끝 잘 먹었다 잘 먹었다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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